자 이번에는 enclosing이 아니라 enclose 이렇게 바꿔야 겠고요 그 다음에 saying이 아니라 say it이 아니라 there 자 여기는 존재 구문이 들어간 거에요 뭐뭐가 있다 없다 there won't be next time 다음번은 없을 것이다 너무 실망해서 거기 안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 needless to say 수고를 외워야 되요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디드는 강조의 두가 됩니다 강조의 두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오죠 그리고 특별하게 해석하는 방법은 없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20% 할인 쿠폰을 쿠폰을 동봉했습니다 뭐 정말로 동봉했습니다 이래도 되는데 그 강조의 두는 그렇게 해석하는 아예 해석을 안해야 됩니다 그녀의 다음번 방문을 위한 말할 필요도 없이 다음번은 없을 것입니다